국민의힘은 부당한 방송장 없이도 즉각 죽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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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우신데 우리 멀리서 오신 분들 뉴욕에서 오신 분 오셔서 뉴욕에서 오신 분 한 말씀 해주세요 나오세요 네 뉴욕에서 MBC 지키시겠다고 뉴욕에서 오신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을 위해서 MBC 사수한다고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말씀만 해주시고요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와산 자가격리 끝났고요 어저께 방송을 들으니까 오지 않으면 안되어서 저도 힘을 부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 두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 좀 남을 가야 할 거니까 저 동국당이 어떻다고요? 이비캐가 어떡하요? 새빨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지? 너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냐? 내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?